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재밌는 요즘 직장인들의 만남 장소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이 어플은 자신의 회사를 인증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직장인들은 이 어플로 회사욕을 하거나 연인을 많이 찾거나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블라인드로 스스로 하고 다니는 걸 알았다 어떻게 조져야 하냐라는 글이 올라오죠. 여기서 처 만난 남자들과 대화는 저장해놨는데 법적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를 조지고 싶다 조언해줘라 라는 말을 하는 현대백화점에 다니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블라인드에 상당히 자극적인 글을 올렸던 흔적을 핸드폰 사진으로 인증하고 있죠. 술 퍼먹고 블라인드 켜놓고 처 자길래 이런 짓 하는지 알았다 최대한 악랄하게 조지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남성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광주 치과의사라고 하는 남성에게 취했다 미치겠다.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남자친구에게 잡혔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오빠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라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우리 한국 여성의 모습. 의사 남자와 대화하며 어떤 스타일인지 서로 묻는 여성의 모습. 아주 대놓고 의사들만 만나려고 하는 저 한국 여성의 모습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참고로 새 회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면 여러분이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조소기업 중에 조소기업에 다니는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의도 없어서 지의소기업 다니며 3천번은 거 커버해주면서 보증금하라고 3천만원 무이자 사비로 땡겨주며 이래저래 해줬더니 블라인드 같은 곳에서 이러고 다닌다고 최대한 악랄하게 조지는 법 좀 알려줘. 라는 남성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현대백화점 남성이 저 한국 여자에게 화를 내자 여자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이미 자기가 바람피우는 거 다 아는데 더 이상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며 환승각을 보는 여성의 모습.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3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줬던 남성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녀가 연락하며 바람피우려 했던 상대방은 모두 의사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있는 남성을 원하는 저 모습. 뭔가 어딘지 모르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블라인드로 여자 만나면 안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에서는 블라인드 셀소로 남자를 만났다는 글이 정말 차고 넘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블라인드 셀소를 보고 나름 괜찮아 보이는 남자랑 연락했다. 연애 너무 하고 싶다 우울하고 외롭다. 라고 말하는 저 여자와 혹시 결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블라인드에서 셀소하고 카톡 교환했는데 사진 교환하니까 안경남의 키 작은. 회사가 괜찮아서 셀소해봤는데 어떻게 밀어내지? 라고 말하는 저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은 당신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직업을 사랑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여자가 어플로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요? 연애하고 싶은 여성시대 fm리스트들을 위한 게시판에서 블라인드 셀소를 보고 쪽지해볼까 고민하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블라인드 셀프 속에 보면 상타취 남자들 다 거기 있다더라 훈훈하고 키 크고 날리야.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블라인드에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명심해주세요. 여자와 결혼할 때는 무조건 동등한 조건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하고 막장처럼 놀며 지낸 여자는 재벌을 깨 못주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여자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자신보다 급수가 높은 남자를 찾기 위해 발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요즘 사용되는 게 바로 블라인드이죠. 부디 저런 여자와 깊은 인연을 만들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설빙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시대는 왜 이렇게 남자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